보습 있어요? 빨리 집에 가야죠, 보습은 아무튼 오늘 이렇게 포옹까지 저희가 멀리 내려왔는데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요즘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시기라 당겨줄 수 않으면 어떡하냐 걱정했는데 저희 반나와요? 네! 너무 감사합니다 가을엔 역시 발락이죠, 여러분? 저희가 10월 말에 또 새로운 음반을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데? 더 세울 거에요? 네!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힘내서 여기 포옹이 오신 여러분들의 길을 걷고 가서 앨범 준비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자, 이제 다음 곡이죠 마지막 곡인데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? 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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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요? 듣고 싶은 노래 한 번 해볼까요? 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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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안녕이라고 보다 훨씬 더 크게 따라 불러줄 수 있죠? 네! 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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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